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죠? 이거 꽃다지예요. 와 지난번 꽃다지 뜯으러 왔을 때보다 꽃다지가 많이 컸네요. 여기 밭을 머지않아 갈아 엎을 것 같아요. 꽃다지 나물 무침 먹어보고 싶어요. 전도 먹어보고 된장국도 먹어봤는데 나물 무침 한번 해볼래요. 오늘 꽃다지 한 접시거리 뜯어볼게요. 아 이 꽃다지가 뜯으러 다니면 잘 눈에 안 띄더라고요. 어 근데 여기 되게 많아요. 흔한 것 같지만 흔하지 않은 거? 꽃다지가 그래요. 와 여기 진짜 꽃다지 많은데 발견했어요. 너무 좋아요. 꽃다지 나물 무침 한번 하려면 양이 좀 필요하네요. 오늘 와 냉이도 보이는 거니까 캐야지 우와 꼬리 좀 봐 세상에 아 또 꽃다지 아 또 꽃다지 아 또 꽃다지 우와, 크다 꽃다지 우와, 냉이 큰거 말견나 이렇게 해야지 아, 아까워 부러졌다 아, 이렇게 쏙 나와야 되는데 꽃다지 와, 큰거 발견했어요 우와, 어머나 안나와 어, 나왔다 우와 저 지금 냉이도 몇개 캐고 있거든요 냉이 전도 한번 만들어볼까봐요 꽃다지가 이제 꽃 피려고 몽우리가 올라오고 있어요 얼른 맛보세요 꽃다지는 봄에만 찰나로 먹을 수 있어요 정말 금방이거든요 금방 끝나요 꽃다지 얼른 맛보세요 꽃다지 꽃다지 꽃다지는 개체가 작아서 한 자식거리 뜯으려면 좀 한참 걸리네요 아이고 힘들다 이쁘다 찾으려면 진짜 눈이 안 보이거든요 잘 근데 이 밭에 좀 있네요 다행히 꽃다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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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생김새가 이름처럼 생기지 않았나요? 꽃다지처럼 생겼어요 하하하 또 냉이랑 꽃다지 뜯었는데 가서 꽃다지 무침하고 냉이 전 조금만 붙여서 같이 먹을게요 가볼게요 뜯어 온 꽃다지 지금 깨끗이 씻었거든요 이거는 데쳐서 담백하게 소금이랑 참기름 넣고 한번 무쳐 볼게요 그리고 제가 냉이 몇불이 뜯었잖아요 그거를 완전히 쩡쩡 썰었어요 다지다시피 했어요 다졌어요 왜냐면 계란말이를 할건데 크게 썰면 안 익을까봐 당근도 넣고요 소세지 햄 있죠 햄 그거 조금 썰어넣거든요 냉이 계란말이 하고요 꽃다지 얼른 해볼게요 자 꽃다지 들어갑니다 살짝 데쳐줄게요 아주 살짝만 데쳐야 될 것 같아요 이 식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살짝만 숨만 죽여볼게요 됐어요 꽃다지 양이 정말 안돼요 정말 양들리기 어렵더라구요 맛만 볼게요 자 대파 넣었죠 참기름 소금 간만 할게요 깨 들기름 섞어서요 와 이것 좀 보세요 냉이 아주 송송 다져가지고 지금 계란말이 할거에요 계란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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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접시거리 뜯기 어렵네요 개체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들판에 꽃이 필 때 노랑 물결이 일거든요 근데 막상 또 꽃다지를 찾아서 뜯으려고 하면 잘 안보이더라구요 어쨌든 제가 간 밭에 꽃다지가 있어서 요거 시금치처럼 요렇게 담백하게 무친거 맛이 궁금했어요 된장국도 끓이고 전도 부쳐서 먹어봤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물무침은 오늘 처음이죠 먹어볼게요 와 진짜 식감도 좋고 향은 그렇게 없어요 음 맛있네요 이거 데칠 때 혹시 좀 물컹할까봐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바로 뺀거거든요 와 와 진짜 맛있네요 음 이제 꽃다지 맛을 완벽하게 앓은 것 같아요 사실 꽃다지가 그렇게 향도 없고 맛이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봄에 이 꽃다지에 영양소가 엄청나더라구요 그래서 먹어야죠 음 음 아우 냉이 좀 뜯어온 걸로 이렇게 계란말이를 푸짐하게 했네요 제가 썰어서 와 와 자 여기 좀 보세요 너무 맛있어 보이죠 사실 첫번째 부친건 엉망됐어요 아우 냉이를 하도 많이 넣었더니 잘 안말리고 부서지더라구요 아우 아우 맛있겠다 음 아우 맛있어 아우 계란말이 계란말이는 빨리 말잖아요 음 잘 익었어요 송송 다지니까 잘 익었네요 와 밥반찬 진짜 끝내주네요 여기다가 꽃다지 이렇게 올려서 먹을래요 음 더 좋아 밥 밥 됐나 밥 안해 다 됐어 나 좀만 떠줘 음 음 와 콩 많이 달랬더니 엄청 진해 하하하 하하하 자 꽃다지 꽃다지 꽃다지반찬이에요 아우 이렇게 처음먹어봐요 진짜 음 음 진짜 별걸 다 먹어보네요 이 꽃다지를 이렇게 나물반찬 해 먹을거라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몸에 좋은 들람을 활용해서 이것저것 해 먹어야죠 냉이 계란 말이에요 냉이 계란말이 강력추천 강력추천이요 되게 맛있다 계란말이 할 때 항상 약간 푸르른게 들어가면 예쁘잖아요 아우 냉이 넣으니까 정말 색감도 너무 예쁘고 끝내지네요 저 정말 들에 나가서 꽃다지 한줌 냉이 한줌 뜯었어요 훌륭한 한끼가 되잖아요 나물 많이 뜯어야 반찬 만들 수 있는거 아니거든요 그냥 산책가셨다가 진짜 항상 얘기 들이잖아요 한줌씩만 뜯어오셔요 훌륭한 반찬데요 이거 이것 보세요 푸짐하죠? 음 와 진짜 맛있다 음 행복해 와 이제 요일도 끝났고 밥도 먹었고 또 들판으로 출동해야죠 엉어들도 나가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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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